시리에서 40개 리미티드 에디션을 2시간 동안 주셔서 어렵게 구한 거야. 얼만데요? 물어줄게요. 직접 구해와. 너 내가 밟아버린다, 조만간코. 과장님. 맞죠? 똑같은 거. 어디서 구했어? 병원 정문 앞 똘똘이 안경은 해서요. 추리의 리미티드 에디션을 물었음. 우리 병원에 지원한 동기가 뭐예요? 저희 어머니께서 이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. 이 병원에 와서 치료받으시고 8개월이나 더 사셨습니다. 오늘부터 근무해. 교수님. 근데 저를 뽑아주신 이유가. 잠이 없어 보여서.